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입문 2주차예요. 2주차고 오늘은 등록에 대한 사항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지금 44쪽이에요. 44쪽 등록의 결격사유 등 자, 그럼 이제 등록의 결격사유인데 등록을 못하는 사유가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기준, 등록의 절차, 결격사유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교재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일단 등록의 결격사유 등부터 먼저 봅니다. 등록을 못하는 사유예요. 등록을 못하는 사유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자들은 일단은 중기업 진입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거기 그 344쪽에 맨 밑에 색깔 칠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이게 우리 법제 10조거든요. 지금 몇 존지가 지금 안 실려 있는데 우리 법제 10조, 제목에는 실려 있죠? 법제 10조입니다. 자, 10조 제1항 읽어드립니다. 다음 각 코에 어느 하나에 달하는 자는 중개사함소에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의 밑줄이에요. 그래서 이제 1호, 2호, 3호서부터 쭉 해가지고 12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호 밑에 동그라미 2가 있죠.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를 보시면 그게 2항이죠. 동그라미는 2항이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달하는 자는 소속공사 또는 중개 보존이 될 수 없다. 소속공인기사 또는 중개 보존이 될 수 없다의 밑줄이에요. 자, 그럼 결격사유. 일단은 효과를 읽어봤거든요. 그럼 결격사유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 이 결격사유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결격사유자는 중개사함소에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록을 금지하는데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개업공인기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개공이 될 수 없다. 그럼 10조 제2항에서는 소속공인기사 중개 보존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임원사원은 될 수 있느냐? 임원 또는 사원도 당연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격사유자는 개업공인기사가 될 수 없고 소속공인기사 중개 보존이 될 수 없고 임원사원도 될 수 없죠. 기억나세요?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이들을 바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잖아요.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개업공인기사 등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중개업종사 전체를 개업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업공사 등이 될 수 없죠. 결격사유자는. 자,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안 읽어봤는데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어떻게 될 거냐? 임재예요. 중개업에 종사하던 중에 결격에 해당되면 개업공사가 결격에 해당됐잖아요. 그럼 이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필요적 등록 취소라고 부르고요. 다른 분들은 절대적 등록 취소 또는 기속 취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저는 줄여서 앞으로 필취라고 부를 거예요.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등록을 취소해 버립니다. 개업공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그래서 이건 필취다. 다음, 소속이나 중개 보조원이 결격에 해당됐잖아요. 그러면 해고를 해야 되겠죠. 유예기한은 두 달을 줬어요. 그래서 소속이나 중개 보조원이 결격에 해당되면 두 달 내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해소하라는 얘기는 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업무정지예요. 개업공사가 영업정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업무정지, 영업정지를 업무정지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최고가 6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 법인에서 소속이나 중개 보조원의 결격을 2월 내 해소 안 했다. 그러면 업무정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사원이 결격에 해당됐잖아요. 그럼 역시 해임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역시 유예기한은 두 달을 줬죠. 그러면 두 달 내 해소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법인의 등록을 취소해버려요. 그래서 이때는 법인의 필취입니다. 왜 이러냐면 임원사원이 결격에 걸리면 법인이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등록을 취소해버립니다. 2월 내 해소 안 하면 둘이 틀리죠. 그러니까 후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등록관청은 결격 여부를 모두 신원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객기한에 조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설룩 들어갔지 않습니까? 결격 여부 모두 신원주에 들어가요. 신원주에다 어디다 하냐면요. 우리 지금은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족관계 등록 제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을 관장하는 시구 읍면장한테 정과 사실이 있는가? 이런 신원주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결격의 효과를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결론은 이거네요. 결격 세유자는 중기업 종사를 막는 거죠. 진입 전이라면 진입을 막고 있고요. 진입한 후에 결격에 해당되면요. 중기업을 떠나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격 사유자는 중기업 종사를 막는 유일하고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예요. 이게 바로 결격이었습니다. 이 정도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결격 사유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결격 사유자에 대해선 조문을 읽지는 않았는데 그냥 가볍게 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결격 사유자는 먼저 제한능력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1호, 2호. 미성년자와 피한정 피성년 후견이라고 있죠? 1호, 2호. 이것이 바로 제한능력자예요. 공통점이. 민법 시간에 제한능력자를 공부하는데 법률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 이들이 바로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한능력자 3명이 일단 결격이에요. 그럼 첫 번째가 미성년자가 결격입니다. 그럼 미성년자는 이제 아시죠? 만 19세 미만. 그러니까 18세까지가 미성년이에요.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세 미만자는 일단 결격이다. 미성년자는. 자, 그럼 여기서 민법 시간에 이거 이제 나중에 공부하실 텐데 미성년자가요. 혼인을 했거든요. 혼인을 하게 되면 민법은 성년으로 간주해요. 이게 성년의제제도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요. 남성, 여성 공의 만 18세가 되면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혼인하고 약혼할 수 있거든요. 그럼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혼인을 했다. 그럼 민법은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럼 성년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요. 자기 부동산 만들어 처분할 수 있어요. 또 자기가 살 집. 이것도 직접 임차할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상 재산상 법률행위는 혼인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재산상 법률행위만. 자, 그러면 혼인한 미성년자 있잖아요. 혼인한 미성년자가 중기보전 근무할 수 있을까? 이 문제예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미성년자가 혼인했다 하여 투표권 주는 거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애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만 성년으로 간주할 뿐이지 다른 법에서는 여전히 애치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는 혼인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격이에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결격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이를 쳐 드시는 수밖에 없죠. 여기서 성년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하게 벗어나는 길이에요. 성년이 돼야 된다. 만 19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미성년자 결격이었습니다. 다음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결격인데 말이 참 어렵네요. 종전에 이게 한정치산자였고 이게 이제 기억도 안 나네. 이게 한정치산자였고 금치산자였죠. 이 자가 이걸 용어를 피한정피성년후견으로 바꿨는데 피한정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입니다. 질병장애노령 질병장애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제약이 아니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다소 부족한 자예요. 부족한 자로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는 얘기예요. 한정후견계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또. 그러니까 단순히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그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피한정후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는 결격입니다. 다음 피성년후견은 피한정후견에 비해서 상당히 심각한 징역이 된 자인데 이 자는 질병장애노령 기타 정신적 제약이에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이 나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그래서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가정보건으로부터 성년후견계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역시 얘기합니다. 이 자가 바로 피성년후견이에요. 이거. 그래서 피한정피성년후견은 모두 결격사유자로서 일단 중기업 진입 금지입니다. 그럼 이들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결격사유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피한정피성년후견이 되어있죠.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받아야 돼요. 종료심판을 받으면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종료심판 받으면. 그래서 형식적으로 지금 이들은 결정하거든요. 형식적으로. 그 얘기 아닙니까? 피한정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이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받았어요. 정신력을 회복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종료심판을 안 받으면 여전히 결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종료심판으로 즉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한능자 3명 모두 결격.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경제적 문능력자가 있죠. 경제적 문능력자로서 이제 파산자가 결격이에요. 파산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지금 현재 색깔치레인 부분 3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그랬죠. 이 자가 파산자예요. 그러면 파산자라는 것은 채무자 회색 및 파산하고 난 법률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은 자. 이 자가 바로 경제적 문능력자서 일단 결격이에요. 이 파산자는요. 그러면 결격인데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은행이나 카드사에 쓰는 신용빌량자 있죠. 그럼 신용빌량자는 결격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개인회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개인회생? 그러면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예요. 이 자가 결격일까? 이 문제가 있죠.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참고로 개인회생과 파산은 틀려요. 그래서 이 정기적 수입이 있으면요. 파산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개인회생이라는 것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자예요. 그럼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회생 중 절차 이제 법원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그러면 법원에 심사를 하겠죠. 그럼 정기적 수입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조건이 되고 있는데 개인회생 절차 인가가 떨어지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채무 있죠. 채무가 85%에 80%가 면제 돼요. 면제가 되고 15%에 20%가 일단 20%를 이 3년을 기한으로 해갖고 자기 정기적 수입에서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회생이에요. 그러니까 개인회생은 공식적으로 따지면요. 이자는 정상인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대출 안 해주겠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결격은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파산자가 결격이에요. 그 점은 이제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이 파산자가 결격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복권이 돼야 돼요. 복권이 그럼 복권이란 말이 이게 로또복권 주택복권 아니라는 거 알아보시겠죠. 이 복자가 회복할 때 복자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회복된다지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복권이 되거나 복권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결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산자가 로또복권에 당첨이 되어 채무의 전무를 변지했잖아요. 그리고 금 15억이 남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복권되지 않으면 여전히 결격입니다. 파산자예요. 여전히. 그래서 복권이 얘는 된다. 그래서 복권이 되면 즉시 결격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4명을 봤거든요. 제한능력자 3명 파산자 1명 이렇게 4명을 봤는데 이들과 관련해서 응시결격과의 관계를 따져봐야 돼요. 우리 교재는 이 부분이 지금 45쪽의 맨 밑에 등록의 결격사유와 응시 부적격자와의 관계라고 돼 있죠. 이 부분인데 그럼 우리가 시험을 못 보는 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응시결격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기억나세요? 응시결격자 몇 명입니까? 2명이죠? 네. 2명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못 보는 자는 2명이다. 공인인계사 자격을 취소당하고 몇 년입니까? 3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3년이 결격입니다. 그리고 컷리가 다 걸렸대요. 부정의 의자죠. 시험 부정의 의자 몇 년간 시험을 못 봐요? 5년 5년간 응시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 취소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에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만 시험을 못 보고 나머지는 다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성별 연령 학력 국적의 불문 다 볼 수 있다. 2명만 주의하고 그러면 우리 공인유사법 태도가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공사자격증이라는 건 전문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다면 누구나 다 봐라 이거죠. 이렇게 이들만 지회하고 대신 여기서 잡겠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잡겠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야는 성년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또 파산자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하지만 야는 성년 될 때까지 아 복권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죠. 이게 그러면 이거 이해되십니까? 피한정후계인은 피한정후계인은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이거 맞았나요? 피한정후계인은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지만 소속 공사는 될 수 없다. 어려운 질문인데 맞았죠? 여기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피한정후계인은 그럼 피한정후계인은 시험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자는 겪기기 때문에 중개보조는 될 수 없어요. 여기 피한정후계인이 정신이 오락가락한 놈이 어떻게 시험을 볼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시험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피한정후계인은 정신병원에 꾸준한 치료를 받아서 정신을 회복했어요. 근데 종료 심판이 안 됐거든요. 그럼 여전히 피한정후계인이에요. 얘는 시험 더 잘 볼 거예요.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스펀지처럼 듣는 대로 전부 다 흡수해버리겠죠. 그죠?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응시결필과의 관계를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명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제한능력자 3명 파산자 1명 이렇게 다 봤고요. 이제 그 다음 수형자로 들어가는데 제목을 제가 그렇게 붙였거든요. 공통점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규제 거기 지금 4호 5호 그리고 11호가 있죠. 4호 5호 11호 이것의 공통점이 형법상 형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형자로 묶습니다. 수형자 이른바 전과자의 전과자 정확하게는 벌금형 받은 자는 전과라고 안 하거든요. 벌금형은 전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수형자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형자가 지금 4호 금고 이상의 실형에 선고를 받고 금고 이상의 실형에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가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지 알았어요. 그러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을 종료하더라도 3년이 결격이요. 집행을 면제하더라도 3년이 결격이에요. 이게 4호 내용이고 5호는 뭐냐 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액이한이 있는지 알았어요. 그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액이한 또한은 결격입니다. 그리고 11호 이 법에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받았잖아요. 이 법은 공사법이죠. 이 자는 3년 동안이 결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형자 이 3명이 바로 이건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셔요. 왜 어려워하시느냐 한 번도 갔다 온 적이 없으시거든요. 한 번이라도 갔다 왔으면 무지하게 잘하실 텐데 용어가 낯설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 부분을 어려워합니다. 자, 알아서 기초과정이지만 정확하게 용어를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형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옥류하거나 면전날부터 3명이 용어가 되지 않냐 이랬는데 여기서 금고라는 것은 마을금고 같은 거 아니라는 거 느낌 오시죠? 이 금고라는 것은 형법상 형의 일종이에요. 우리 형법의 규정을 보면요 형의 종류가 9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9가지 나열해보면 이렇게 돼요. 최상위의 형으로서 사형이 있죠. 그리고 징역형이 있어요. 금고형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격성실형 자격정지형 벌금형이 있고요. 구류형이 있고 구류 과료형이 있고 몰수형이 있어요. 이게 형의 종류 9가지가 이겁니다. 우리 형법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이거예요. 9가지 형이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세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면 끊게 되면 여기서 끊어요. 그래서 금고이상 실형을 했으니까 이 위로 맞았잖아요.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형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형집행을 해버렸는데 결격을 잡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사형은 제외라고 그래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대기수들이 50명이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사형집행을 10년 넘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 폐지표과로 분류되고 있는데 사형제는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형 대기수들 모두 결격입니다. 당연히. 당연히 결격이고 그리고 그러면 사형은 제외시킨다고 가정하면 징역형과 금고형이 되겠죠. 그러면 금고이상 실형 그러면 결국은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로 결격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이 있죠. 이 세 가지는 자유형이에요. 자유를 제안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 세 가지 형은 교도소에 복역을 합니다. 콩밥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콩이 비싸서 콩밥 안 준다면서요. 그래서 어쨌든 징역형, 금고형, 구류형 이 세 가지는 교도소에 복역한다는 점은 똑같은데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일을 합니다. 금고형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금고형이 징역형보다는 조금 낮은 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전 대통령들이 지금 현재 다 감옥에 가 있죠. 그러니까 금고형은 주로 이른바 집체가 높으신 분들 정치범, 상상범, 과실범 이런 분들이 금고를 많이 받는데 어쨌든 우리 전 대통령들은 징역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풀폭기락도 원래는 해야 돼요. 징역형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금고형이 일을 안 해서 징역형보다는 조금 낮은 형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고형이 훨씬 징역형보다 무거운 형 같아요. 진짜 나쁜 놈은요. 사각방에 딱 넣어놓고요.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냅둬 버려야 돼요. 그럼 나올 때쯤은 누구 돼 있냐면요. 피성년 후견이 돼 있어요. 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사각방에 넣어놓고요. 아무것도 안 시켜버리면 사람 이상해진답니다. 그래서 이 금고형 받은 자들의 90% 이상이 자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당최 시간이 안 가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제도고요. 그러면 이 구류형은요. 징역금고에 비해서 기간만 짧아요. 그래서 하루 이상 29일까지가 구류형이에요. 물론 일을 안 합니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혹시 연세가 있으신 분은 그런 거 어렸을 때 들어봤을 것 같은데 박서박 내 큰아들이 닭서리하다 걸려서 3일 구리 살고 왔대. 구리. 이거 할머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구류형이에요. 그러니까 서리는 원래 절도죠.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이제 닭서리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큰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가 바로 구류에요. 그러면 여기 징역과 금고형은 한 달 이상이 되는 거고 유기와 무기로 나눠지죠. 이거는. 그럼 무기는 죽을 때까지 사는 거고 유기는 기한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유기징역, 유기금고는요. 법정 최고형 때릴 때는 50년까지 때릴 수 있어요. 원래 그 유기징역, 유기징역금고는요. 25년이 최고였거든요. 원래. 근데 50년 후 형법을 개정하면서 바꿔버렸죠. 왜 그러냐면 그 어린애들 됐고 아주 못된 짓거리하는 못된 놈들 있죠. 그 놈들 때문에 이거 50년 후 유기를 늘렸어요. 그 어린애를 약취 유인을 해가지고 살해를 하게 되면 살인죄니까 사형이나 무기를 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약취인해가지고 아주 못된 짓거리한 거예요. 그럼 애 평생을 망쳐놨는데 대충 10년 살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결국 형법을 개정해가지고 아주 그런 놈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지금 50년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래갖고 그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인터넷 동영상 유포해가지고 그 친구 43년 받았죠. 43년. 그러니까 격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아예. 무기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래서 이게 징역금고 구류였고요. 다음에 자격상실은 뭐냐면 사형이나 무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 같은 걸 상실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자격상실형이고 자격정지형은 그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자격정지. 우리 공인인계사 자격정지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공인인계사 자격정지와 이 자격정지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 공인인계사 자격정지는 시 도지사가 6개월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이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형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는 우리 법에 없습니다. 뭐 의료법이라든가 변호사법에는 자격정지가 있어요. 형에 해당하는 게. 그래서 의사가 뭐 수술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사망케 했다. 그럼 이때는 뭐 자격정지 5년, 7년 막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건 이제 자격정지는 이렇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기간이 때린 거고요. 여기 벌금과 과료 있죠. 이건 돈으로 내는 건 똑같아요. 금액만 둘이 차이가 있어요. 벌금은 5만 원 이상이죠.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이에요. 이게 과료형입니다. 형법에도 과료형이 일부 있거든요. 있는데 주로 과료형은 경범죄처벌법에 있어요. 경범죄처벌법.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그러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과료형이 많이 있어요. 다만 참고로 과료와 과태로는 또 틀려요. 과태로는 행정관층에서 질서벌로 때리는 거예요. 질서벌로. 그런데 이거는 형의 일종입니다. 판사가 때리는. 그다음에 이제 몰수는 범죄에 제공된 물건이나 범죄에 이제 범죄로 생긴 물건을 국가가 소유권 취득하는 게 몰수예요. 도박죄에 제공된 금품. 뇌물죄에 제공된 금품. 이건 필요적 몰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추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대통령들이 이제 뇌물죄로 걸렸기 때문에 결국은 몰수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몰수할 수 없으니까 이제 추징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형법상 형의 규정된 형으로 규정된 아홉 가지가 이거였는데 우리와 관계는 것은 징역과 금고형 뿐이다. 자 이제 갑니다. 그럼 징역금고로 받았어요. 바로 결격이고. 집행을 종료했다. 그럼 집행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교도소에 복욕하는 걸로 이해해야 돼요. 꼭. 집행이라는 것은 교도소에 복욕을 하는 거다. 그럼 집행을 끝냈다는 얘기죠. 그럼 종료하게 되면 3년이 될 결격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종료하는 사유가 뭐냐. 만기석방이 있죠. 만기출감, 만기출소 모두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자는 3년이 더 결격입니다. 규화기간 3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럼 이제 3년. 징역 3년으로 연습해 볼까요. 시험 볼 때까지 저는 징역 3년 가지고 계속 이제 뽕을 빼는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자 결격기간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자는 1년, 2년, 3년 복욕하는 동안 결격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자가 만기출소를 했어요. 만기출소했다. 그럼 이자는 다시 몇 년? 3년이 더 결격이죠. 그러면 이자의 총격기간은 3년, 다시 3년이니까 총격기간이 몇 년? 6년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 없죠? 자 근데 중간에 임시제로 석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가석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공심법 시간에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 들어보거든요. 법에서 가짜는요. 모두 임시가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제로 석방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호주에서 유래됐어요 원래. 호주가 그 영국 범죄자들을 풀어놓는 거에서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유래된 건데 형을 받았어요. 형을 받았는데 자기 형기를 모두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나오는 거죠. 이 가석방이에요. 그럼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그런 제도입니다. 형을 받았을 때 자기가 받은 형의 3분의 1은 무조건 복역을 해야 돼요. 복역을 하고 이제 3분의 1이 지나치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부에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있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자를 사회로 복귀를 시킬 거냐 말 거냐 가석방을 할 거냐 말 거냐 결정을 해요. 그리고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는 사회로 복귀돼요. 그럼 남은 형기 있죠. 남은 형기를 가석방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 기간 동안 가석방 감독을 받습니다. 전에는 가석방 감독관이 주로 경찰서장이었어요. 그래갖고 가석방 감독관이 딱 지정되면 그 자에게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 도장 찍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가석방이라는 제도는 그런 제도인데 그럼 그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경과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럼 우리는 집행 종료된 자는 3년의 격격이었으니까 다시 우리는 3년의 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석방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의 격격이에요. 자 여기서 따져볼까요? 자 이 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2년을 복귀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석방이 된 거예요. 왜? 콩값이 너무 올랐거든요. 그래갖고 가석방이 됐어요. 그럼 이 자는 남은 형기가 몇 년이에요? 1년 남았죠? 그러면 이 1년이 가석방 기간이에요. 이 1년이. 그럼 이 기간 동안 무사히 범죄를 저지르러 않고 경과를 했다. 그럼 이때는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럼 이 자는 다시 몇 년? 3년 더 격격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 격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총 격격 기간에 있어서는 만기출수 환자와 똑같죠? 사회로 복귀된 시점에 격격이 어떻게 더 잡히냐. 이것만 딱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게 가석방이었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집행을 면제했대요. 교도소에 복귀를 면제했답니다. 그럼 집행 면제하는 사유가 뭐가 있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특별사면이 있어요. 이 특별사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어요. 광복절 특사, 3.1절 특사. 이게 특별사면입니다. 그러면 특별사면을 받은 자는 집행을 면제 받았으니까 3년만 딱 결격이거든요. 특별사면이라는 제도는 대통령의 특권이에요. 대통령이 사람을 정하는 거죠. 사람을 정해가지고 너 이제 그만 집행할 테니까 나가라. 이거예요. 이게 특별사면입니다. 그럼 남은 형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집행을 면제 받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년만 딱 결격이죠. 해서 여기 보시면 징역 3년을 받은 자가 2년을 복귀된 상태에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럼 이 자는요. 잔형기 따질 필요가 없어요. 1년, 2년, 3년만 딱 결격입니다. 가석방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금. 가석방으로 가느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 됐는데 특별사면 받은 자는 그냥 3년만 딱 결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말은 비슷한데 완전히 틀린 제도가 있어요. 일반사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반사면은 뭐냐 하면요. 이거는 일반사면은 죄를 정해요. 죄. 대통령이 죄를 정해가지고 이 범죄에 당하는 자는 전부 다 사면을 시키는데 효과도 엄청나게 좋아요. 일반사면은요. 죄를 정하여 이 범죄에 당하는 자는 형선고의 효력을 상시시켜요. 그러니까 없던 일로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일반사면이에요. 그래서요. 일반사면을 받았잖아요. 없던 일로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즉시 결격에서 벗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저 기억나십니까? YSDJ 정부 시절 그때 취임 100일째 개념으로 일반사면을 했었죠. 도료교통법 제 몇 조의 반자 그래가지고 음주운전, 누적별점, 무면운전 다 사면했죠. 그게 일반사면이에요.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사항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영영식으로 나가기도 있고 효과도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음주운전하다가 만약에 면을 취소당했는데 일반사면이 됐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 바로 시험 볼 수 있어요. 이때 시험장에 차 끌고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관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장 앞에서 차 끌고인가 보려고 그래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부터는 일반사면 안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야당 시절에 엄청 이거 사면권 남용한다라고 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는 일반사면을 안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들이 전부 다 일반사면 안 하고 있죠. 대신 특별사면 하면서 복권으로 가미를 시키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결국은 일반사면하고 특별사면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이 비교했을 때 특별히 좋은 것 같아요? 일반이 좋은 것 같아요? 일반이 훨씬 좋은 거예요? 특별히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평균답게 사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죠. 그렇듯이 일반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일반사면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게 용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다행히 잘 내지는 않는데 조문대로만 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값만 일단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용자 이 자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용자가 있죠? 집행위에 받은 자가 있었어요. 자, 그럼 집행위에 받은 자인데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위에를 받았다. 그럼 유예기한 동안은 결격입니다. 그러면 이 집행이란 말은 뭘로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로 이해하시라고 했죠? 이게 그러면 집행위에는 교도소에 복역하는 걸 유예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그래서 이 자를 유예기한 동안 일단 결격인데 그럼 집행위의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들어봤는데 이 제도예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할 경우에 판사가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해요. 범죄 정황을 참작한다는 얘기예요. 참작해서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벌금을 선고를 해요. 일단 그리고 이 선고한 형의 집행만 이 선고한 형의 집행만 1년 이상 최고 5년입니다. 이 집행을 유예를 해요. 유예기한이 정해져요. 그리고 유예를 해주고 이 유예기한이 무사히 경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시시킨 제도예요. 즉 없던 일로 해버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피고인이란 말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민사재판에서는 원고피고가 있어요. 그런데 형사재판에서는 원고피고가 없죠. 검사가 원고예요. 원래. 그래서 피고인은 정확하게 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자를 피고인이라 부릅니다. 원래. 후일 피고인, 피의자, 용의자 이걸 설명드릴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고인은 검사에 기소된 자를 말하는데 판사는요. 피고인에 대해서 형을 선고할 때는 모든 정황을 다 고려해요. 이 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왜 범죄를 저질렀는지 또 범죄 계획죄로인지 우발죄로인지 범죄 후에 피해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모든 정황을 딱 고려했더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가 됐는데 야를 콩밥을 먹여서 전과자를 만들어버리면 영원히 사회의 나고자가 될 것 같습니다. 반성의 의미가 뚜렷하거든요. 해서 형을 일단 선고를 해요. 선고해놓고 이 선고한 형의 집행만 1년 이상 최고 5년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주죠. 유예를 시켜주고 이 유의 기간을 무사히 경과했다. 그러면 이때는 없던 일로 해버린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형 선고가 이렇게 나갔어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이게 그 뜻이에요. 너 징역 2년에 콩밥을 매게 되겠지만 내가 범죄의 정상을 정황을 참작해서 4년 동안은 유예를 할 테니까 나가서 사고치지 말아라 이 뜻이죠. 그러면 이 4년 동안 고의에서 정확하게 범죄를 절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유예가 무사히 경과했다. 그러면 없던 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격이 어떻게 하냐면 이 유예 기간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딱 4년만 잡히는 겁니다. 여기다 왜 플러스 3년 안 하는지 아시겠죠. 이 유예 기간 끝나면 없던 일로 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집행유예를 받으면 유예 기한 동안이 일단 결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예 기한만 딱 결격해요. 플러스 3년 하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그래서 요즘은 뉴스 보시면요. 집행유예 선고 나가잖아요. 이때는 사회 봉사 명령이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120시간, 150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나가고 연예인들이 음주운전했다든가 또는 프로포폴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갖고 그때 집행유예 선고 나갈 때 보면요. 그 사회 수강명령이라는 게 같이 나가죠. 그때 가서 정신교육 좀 받아라 이 얘기예요. 사회 수강명령. 이게 그래서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다. 통상적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요. 이 선고한 형보다 두 배 정도 길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또는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배 정도 길고 그 이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만약에 저질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선고해놓은 거 있죠. 이거하고 새로운 범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다 집행해버려요. 다시. 그래서 이게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수형자 세 번째인데 이 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은 무슨 법입니까. 우리 공유사법이죠. 공유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3년을 쉬셔야 됩니다. 결격이에요. 우리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이런 게 결격이다. 자 그런데 보시면 이게 우리 법 위반 벌금이죠. 지금 그러니까 타법을 위반했어요. 형법을 위반하여 도료통포를 위반하여 벌금 받았다. 타법 위반 벌금은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 일단. 이걸 주의하시고 우리 법 위반일지라도 3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3년 결격이에요. 그러면 300만 원 미만을 받았어요. 299만 원을 받았다. 결격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실무를 할 때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뭘 것 같아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보수 초과예요. 보수 초과 보수를 더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우리는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럼 보수 초과 행위로 설마 징역까지는 안 보내겠죠. 벌금 나갈 거예요. 그럼 벌금 나갈 때 판사들도 이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웬만하면 쥐질이 안 좋으면 웬만하면 판사의 의미가 뚜렷하다. 그러면 300만 원 이상은 안 때리겠죠. 300만 원 이상 맞아버리면 우리는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등록 취소고요. 3년 동안 간판 내려야 돼요. 이거. 그래서 일단은 우리법 위반 벌금이다. 그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그것도 3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3년이 격격이에요. 그래서 수용자 3명을 다 받았고요. 집행유예 벌금을 엄청 잘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일을 꼭 해두시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요. 만약에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법 위반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예요. 징역 1년. 야 결격일까? 아니까. 결격이죠? 제가 여기 밑줄 읽었잖아요. 징역이니까 결격이죠. 그러니까 징역이나 집행유예 금고는요. 법을 따지지 않아요. 불문하고 결격입니다. 벌금형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냐 다법이냐예요. 그러니까 폭행으로 벌금을 냈거나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다. 그럼 이는 결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징역이나 금고나 집행유예는요. 받으면 무조건 결격이에요. 법을 안 따져요. 그래서 건축법 위반하에 징역 1년마다도 이런 결격입니다. 총 결격기간이 몇 년이 되겠습니까? 총 결격기간이 4년이 되는 거죠. 징역 1년 사는 동안 결격 다시 3년이니까 총 4년이 결격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나머지 자들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자들은 거기 우리 교재 지금 현재 아직도 못 넘어가고 있는 거죠. 45쪽에 그 이제 6번서부터죠. 6호 6호 7호 8호 9호 10호예요. 6, 7, 8, 9, 10호 이거 이제 공통점이 뭐냐 하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자들 이게 바로 행정처분이라고 해요. 행정처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점이 그건데 자, 6호 자격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했어요. 그럼 자격취소를 당한 자는 3년간 중기업종사 금지예요. 이 자는 3년간 시험도 못 보게 돼 있죠. 자격취소와 등록취소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음 7호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러면 우리 공인회사 자격정지가 있죠. 최고가 6개월인데 자격정지 받았잖아요. 그럼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쉬셔야 됩니다. 격격이에요. 다음 8호 등록취소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예요. 그 법문이 조금 8호는 복잡하게 돼 있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일단 줄기를 잡는 거니까 등록취소가 됐잖아요. 그럼 이 자는 3년을 일단 쉬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등록취소한 3년 그 다음 9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그랬어요. 폐업에 불과하고 업무정지 기간은 진행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업무정지 먹고 폐업을 했잖아요. 그래도 업무정지 기간 또는 격격입니다. 자 이거 잠깐 부연 설명하죠. 이 부분 다른 건 뭐 어렵지 않죠. 그럼 업무정지는 영업정지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개혁공사가 업무정지 4개월을 먹었습니다. 4개월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자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4개월을 쉬어야 됩니다. 근데요 업무정지 기간 중일지라도 중개사함소는 기본요건이거든요. 중개사함소 그러니까 중개사함소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럼 중개사함소 임차료가 발생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자가 업무정지 받고 폐업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럼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죠. 폐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일지라도 폐업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해버렸어요. 이제 업무정지 효력이 소멸될 것이지 하면서 한 달 뒤에 재등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요? 당연히 안 받아주겠죠 이거. 이거 받아주면 업무정지 때려나 마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받아줘요. 결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일지 하는 결격이에요. 그럼 당연히 등록 못하는 거고요. 소속이나 중계보존이 될 수 없고요. 임원사원도 될 수 없어요. 개공 등이 될 수 없죠. 결격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런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휴업을 잠깐 따지죠. 휴업. 중계사함에서 쉬는 게 휴업이에요. 우리는 3월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휴업 신고 4개월 했어요. 휴업 4개월 쉬겠다고. 그러면 4개월 동안 쉽니다. 그런데 역시 사함수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료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휴업 신고해놓고요. 한 달 뒤에 폐업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되느냐? 됩니다. 한 달 뒤에 폐업 신고해버렸어요. 폐업 신고해놓고요.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거든요. 와이프가 아침밥 차려줘요? 안 차려줘요? 안 차려주죠? 그러니까 A, D로 어서 내 등록 다시 들어간다.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받아주겠죠? 아침밥 굶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있죠. 자진하게 폐업했으니까 등록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휴업 기간 중에는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 후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가 돼야 돼요. 그래야 등록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호죠. 여러분들 교재 10호. 업무 정지 처분을 법인이 먹었어요. 이때 업무 정지에 사유가 발생할 당시죠. 이건 이제 나중에 주의해야 되는데 위반할 당시 제직하고 있었던 사원 임원이 있죠. 이들은 이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 중 결격이에요. 그런데 여기 사원이라는 자는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등록 기준에서 언급이 되고 이쪽으로 넘어왔어야 되는데 결격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 후에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합자나 한 명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들을 얘기해요. 합자나 한 명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얘기한다.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는 임원과 동격인자예요. 모두 법인 등기비에 이 자는 등기가 되죠. 그래서 업무 정지 위반할 당시에 제직하고 있었던 사원이나 임원이었던 자들은 이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 중 결격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요거만 잠깐 비연 설명하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계법인이에요. 중계법인인데 여기에 이 법인이 업무 정지 사교를 받았어요. 법인이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원갑이 계시는데 이 임원갑이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제직하고 있었던 임원이었어요. 법인이 업무 정지를 먹자 이 임원이, 이 임원갑이 나 임원 그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임을 합니다. 이중소속도 오늘 공부 안 했는데 이제 할 겁니다.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하게 되면 이중소속을 푼 거예요. 사임을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자는 이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중계법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자는 그러니까 업무 정지 효과가 임원인자에게는 그대로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여기 중계보조원 의리 있어요. 이 법인에 법인이 업무 정지 모았거든요. 그러자 이 보조원이 법인이 일을 안 하니까 나 보조원 그만할래. 사직을 합니다. 이중소속을 풀었어요. 이중소속이 뭐냐 하면 두 개 이상의 중계사무사에 양다리 걸치는 게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사직을 했습니다. 이자는 즉시 다른 데 가서 그럼 종사할 수 있느냐. 중계업에 종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원인자에게는 업무 정지 효과가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그런데 임원 사원인자에게는 미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게 그거예요. 업무 정지를 법인이 먹었다. 그러면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제재가 할 수 있는 임원 사원은 결격입니다. 사원이 누군지 이런 것들은 잠시 후에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효과는 결격입니다. 그런데 직원인자에게는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고 아까 서두에 결격의 효과에서 임원 사원이 결격에 해당되면 2월에 해소라고 했죠. 안 하면 법인 등록지수예요. 그런데 직원인자 소속이나 중계부 중에 결격에 해당돼 2월에 해소라고 했다. 이때는 개공이 업무 정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인자와 임원인자를 확실히 지금 결격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명이었죠. 제한능력자 3명 파산자 1명 수용자 3명 그 다음에 행정처분 받는자 5명이 있거든요. 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법인의 임원사원이 있잖아요. 법인의 임원사원으로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그러면 이 법인이 결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결격사유 규정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잠시 쉬죠. 잠시 쉬죠.